리믹스 브레이키댄 We're so flawless Everybody keep watchin We're so hypnotic I don't know the world they know I'll be this late all day Hear me when I s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랜덤 피규어를 열어볼거야 제가 평소에 까던 그런 랜덤 피규어와는 조금 다른 아주 귀여운 친구들을 모셔왔다 이 말씀이지 그럼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에로엘 서프라이즈입니다 박스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은 이유 We're so hypnotic 이게 이번에 에로엘 서프라이즈에서 새로 나온 컨셉이 바로 메넥스 트리즈 삐기삐기 뿜 예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세 가지인데요 한 개씩 알려드리자면 이 사이드에 있는 이 큰 박스는 에로엘 헤어 플립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에로엘 팩 그리고 이 큰 거는 에로엘 ONG 돌 아 근데 여기 안에 피규어만 있는 게 아니라 서프라이즈 한 개 있다고 합니다 빨랑빨랑 한 개씩 열어보자고요 고고 네 가장 먼저 에로엘 헤어 플립 열어보도록 할까요 약간 스피커 모양으로 상자가 되어 있어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뭐야 약간 디제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디제이 막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안에는 이제 인형이 들어있는데 아 너무 귀여워 와 인형이랑 아이템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인형을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얘 숱 대박이야 숱 완전 많아 그래서 얘한테 이제 입힐 옷들이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봉지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귀여운 주스 어머 이거 뭐지 안경인가 아구아구 이게 상하이 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워 서클라스 아 너무 귀엽잖아 한번 얘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파 플라이 아 너무 귀엽죠 지금 여기 장소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안에 이게 있어요 한번 껴볼게요 야 뭐야 이거? 여러분 여기서 노래가 나와요 대박 얘 노랜가봐 얘가 얘 얘 얘 아우 유구구 삐기삐기 아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좀 오늘은 내가 DJ야 요런 느낌으로 인형만 갖는게 아니고 이런 플레이어까지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이런거 너무 좋아 좋아요 그럼 바로 다음 피규어를 한번 빠르게 끼워볼게요 짜잔 와 이번에 완전 락스피릿 락할 것 같은 친구가 뽑혔는데요 얘 봐요 대박이야 이 정도는 힙을 넘어서 진짜 그 락앤롤 얘도 얘 노래가 있어 자 한번 아이템들을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너무 예뻐 에피해 짠 락앤롤 뭘까요? 핵 간지! 짜잔! 이렇게 이쁜 언니야가 완성됐습니다! 와우! 이 언니의 노래는 또 어떨는지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노래 너무 좋다! 노래 좋아! 네, 이번엔 마지막 친구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! 오! 이거 뭔가 더 특별해 보여! 금색이야, 금색! 이게 빨간 머리 언니야가 나왔어요!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여기 애들이 다 수지 맞나 봐요, 여러분! 짜잔! 얘는 기타 치는 애인가 봐요! 인어공주가 약간 락하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! 자, 노래 틀어볼게요! 얘도 노래를 앵간히 잘하는 애예요! 헤어플립 개봉을 해봤습니다! 머리가 너무 독특하고 이 레코드가 진짜 더 좋아질 수가 있단 그런 느낌이랄까요? 이거는 진짜 소장각지가 진짜 오어지는 것 같습니다! 이제 다음 LOL 패스로 한번 껴아볼까요? 고! 툭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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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LOL 서프라이즈! 리밍스! 리액스! 패스를 한번 까볼 거예요! 동물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! 여러분, 볼까요? 이 강아지들도 약간 남다를 것 같아요! 짠! 어머어머머머머! 카세트가 나왔어요! 너무 예뻐! 이거 완전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요? 한번 여기 안에 있는 것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강아지가 나왔습니다! 디제잉 좀 할 것 같은 그런 멍멍이가 나왔습니다! 얘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! 한번 열어볼게요! 봉이로 쌓여있어! 어! 귀엽다 옷! 한번 옷을 입혀볼게요! 짜잔! 짜잔! 헤어플립에서 나왔던 그 약간 머리 이렇게 이렇게 묶은 언니 있었잖아! 그 친구의 강아지 같아, 뭔가! 잘 어울리죠, 걔랑! 그리고 이 카세트에도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요! 바로! 짜잔! 테이프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! 근데 얘는 이제 따로 재생이 되는 건 아니고 테이프 안에 이렇게 가사가 들어있어요! 약간 소품으로 둬도 너무 좋을 것 같은! 진짜 그런 세트인 것 같아요! 와! 여기서 아주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? 이거를 얘랑 합칠 수가 있습니다!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건데요! 딱 이 감성! 한마디로 붐박스라고 하네요! 이걸 붐박스! 혼자서 그냥 디제이 노래하는 거야! 요 요 요! 쌀이 챌라!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 나머지 한 개도 한 번 뜯어볼까요? 우리 펫 뜯고 있었잖아? 이번에는 파랑색 카세트가 나왔어요! 자 이번에는 어떤 펫이 나왔을란가? 와 올빼미야 올빼미 올빼미가 들어있어요 빌리 아일리쉬 이런 느낌 오 언니 머리가 너무 좋다 부들부들거려 네 이 부엉이한테도 한번 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올빼미가 됐어요 테비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올빼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또 하나의 군박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좀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패시랑 헤어플립을 같이 섞어놓으니까 군박스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엘엘 서프라이즈 리믹스 OMG 돌도 한번 열어볼까요? 고고! 네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마이갓! OMG 돌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열어볼까요? 여기에 완전 레트로한 이런 LP편이 들어있습니다 와 한번 인형은 어떻게 들어있는지 볼까요? 짜잔 우와 짜자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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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커! 그리고 너무 예뻐! 진짜 큰 언니들! 언니들 피규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OMG 돌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확실히 인형이 크니까 뭔가 더 고급져졌어 느낌이 옷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내져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뜯어볼게요 너무 귀여운 퍼 후드티가 나왔어요 후드티 오 찜자켓이 들어있고요 위에는 시술을 입고 밑에는 치마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귀걸이랑 목걸이 그런 각종 소품 같은 게 들어있는 박스고요 인형이 크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옷을 입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옷을 입혀볼게요 짜잔 이렇게 예쁜 언니가 완성이 됐어요 머리도 너무 예쁘고 옷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아주 예쁜 언니가 됐습니다 엘피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지 않습니까? 짜잔 이 엘피도 한번 꽂아볼게요 짜잔 이렇게 엘피에서 약간 노래가 나오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엘피도 크고 다 큼직큼직하네요 오 예뻐 예뻐 한 번 우리 이제 파란색도 한 번 뜯어볼까요?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에도 이제 파란색 LP판이 들어있어요. 여기에 엄청난 공을 쏟으신 것 같아. 언니 너무 예쁜데? 옷도 너무 예뻐요, 지금. 와, 한 번 옷도 한 번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도 제대로 입어요. 대박 예쁜 가죽 잠바. 파츠리 스타일 바지가 나왔습니다. 한 번 이렇게 나온 옷들 한 번 입혀볼까요? 짜잔, 이렇게 옷을 입혀봤어요.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. 컨셉이 딱 컨트리 컨셉. 와, 내 창어에는 뱀이 들었잖아. 이런 느낌. 아, 너무 예쁘죠? 이 갈색머리 언니와의 노래는 어떤 건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훌륭!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퀄리티 장난 아니다. 이렇게 OMG, NOL 또 한 번 다 열어봤습니다. 안녕! 네, 여러분. 오늘 LOL 스터브라이즈 리믹스 시리즈 전부 열어봤는데요. 짜잔, 이렇게 아주 귀엽고 예쁜 피규어들이 아주 많이 많이 나왔어요. 피규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LP, 스피커, 카센트 테이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뭔가 더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노래까지 나오니까 이거 완전 문화 충격이야. 오, 너무 재밌어. 체크 랍! 어, 예아. 나뜨는 말이야, 이런 거 있지도 않았어. 요즘 세상 너무 좋다. 네,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떤 LOL 서프라이즈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뭔가 이 아주 숲 많은 이 친구랑, 그리고 이 갈색머리 언니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나랑 취향 겹치는 분 좀 있을 듯? 그치, 그치? 아하! 네, LOL 서프라이즈 이번 리믹스 시리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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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